안녕하세요. 보통 등짝이라고 불리고 있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JMD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할리퀸, 우여곡절 끝에 제 손에 들어오게 된 녀석이고요. 이전에 양산 샘플을 코비빔 가서 봤을 때도 와 하고 놀랬었지만 오늘은 제 손에 진짜로 들어왔으니 좀 더 차분하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봉! 박스 디자인은 할리퀸을 상징하는 두 가지 색상을 좀 더 무거운 톤으로 표현한 투톤 컬러입니다. 거기에 금박 인쇄로 수어사이드 스쿼드 할리퀸이라 써있고요. 이전의 박스들도 좋았지만 이번 박스는 더욱 마음에 드는군요. JMD 스튜디오 제품 사상 처음으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소영 작가님의 사인 패널이 들어있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봅시다. 언제나 느끼지만 JMD의 박스는 열기가 참 편해요. 이 취미를 혼자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참 고마운 포인트입니다. 자, 저 종이를 벗기면 할리퀸이 누워있습니다. 아... 이 오픈하는 순간은 언제나 가장 설레는 순간이에요. 한 단 아래에는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베이스 바닥면도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액세서리는 팔찌 양쪽 하나씩 초커와 귓지, 탄창과 미끄럼 패드, 피스톨, 핸드백, 그리고 방망이가 들어있습니다. 깨진 유리 파츠도 한 봉 들어있습니다만 저는 아껴뒀고요. 피스톨과 탄창은 홀스터에 끼워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탄창을 베이스에 진열해줬습니다. 액세서리 세팅은 설명서나 피터 파커님, 위키피규어님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액세서리들이 아주 지대로입니다. 하나하나 실제 사람이 착용하는 것을 그대로 축소해서 제작해서 더욱 리얼함을 추구했습니다. 이 액세서리 세팅은 설명서입니다. 손톱에 네일아트도 제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반지도 따로 제작해서 끼워준 것이고요. 옷의 저 자수, 제옥보다도 좋아 보이네요. 소매에는 체인 디테일도 진짜 체인으로 재현되어 있고요. 지퍼 부분에 저 큐빅, 저거 진짜 큐빅입니다. 방망이의 질감은 정말 나무 같고 인쇄되어 있는 문구도 정말 디테일합니다. 부츠는 끈까지 전부 조형입니다. 진짜 가죽과 끈 같죠? 다리에 타투 표현, 스타킹에 올, 옥 밑살 표현, 벨트 디테일과 팬츠의 스팽글 표현. 진짜 디테일에 목숨 걸었다. 진짜 피부결의 표현 보이시나요? 안구와 눈 근육 표현은 리얼의 끝을 달립니다. 식모의 헤어라인도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가 없고요. 저 속눈썹, 라이프 사이즈와 비교해봐도 더 풍성하고 리얼한 속눈썹입니다.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피부결이 다소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보송보송한 진짜 좋은 피부 보는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이 치아, 저렇게 투명감과 쉐이드를 살린 제대로 된 치아 형태를 저는 이전에 어떤 스티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잇몸과 혀까지 재현해놨네요. 배꼽도 잘 재현되어 있고요. 포즈 또한 뮤지엄 포즈이면서도 지금까지 J&D 제품 중 가장 역동적인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굴곡을 정말 잘 표현해준 조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항상 역대급을 보여주는 J&D 스튜디오 그 중에서도 조형과 디테일의 끝판왕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할리퀸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J&D 스튜디오의 최신작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을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동안 J&D가 보여준 놀라운 조형과 질감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디테일은 J&D 역사상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프로토타입 대비 더 나은 양상품 이 말 하나로 모든 평가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제 취미의 또 하나의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신 J&D의 작가님들, 양산 작가님들,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할리퀸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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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